먼저 우리가 스타트 하는 이 철로 건너기 철로 건너기를 1번으로 해서 하는데 여성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을 잡아서 사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부분 끝난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철로 건너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조금 느린 동작으로 하나하나 발동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손 하나 둘 할 때 리드 전면 나갈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동력 올려주고 셋 넷 회전하고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로우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반대 방향에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